아, 너 손톱? 아, 너 손톱? 먼저 루틴 잘 하고 있어 나초야 응? 잘했어 빠이빠이 가야 돼 이제 오구 오구 나초 그 털 빠지는 거 어쩔 거야 김나초 털 진짜 많이 빠지네요 내 집 얼굴이 너무 간지럽다 김나초 손톱 깎자 일로 와봐 김나초 손 줘 손 주세요 또 온다 또 온다 이뻐 귀신같이 하나 치고 가네 일로와 손톱 손톱 너 간식 없어 그러면 안녕 김나초 간식 먹을려면 손톱 깎자 어구 무거워 안돼 아아 야 야 놔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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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고양이 아니야 이거 진짜 나초 야 너 진짜 이럴 거야? 나초 손톱 짜릴 거야 말 거야 너 그럼 내가 간식으로 내가 유혹을 하겠어 이거 먹고 싶어? 먹고 싶어 이거? 그럼 얌전히 손톱 손톱 짜리자 손톱 짜리자 아아 저거 아아 저거 이거 따르고 나면 안찍을까 아직 별 잡았어 다는 못 잡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막 봤지? 그러면 발톱도 이제 잠깐만 자르자 아 아 됐어 됐어 오우 오우 잘한다 야 발칼한 게 어디 갔나 아 아 흠 흠 흠 내려가서 먹을래 좀 아 발 다 끓였어 이거 아 진짜 흠 흠 흠 흠 나추야 너 턱도 깎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턱까지 할 자신은 없다 흠 흠 너 발가락 한 개 못 잘랐는데 흠 흠 흠 됐어 손톱 자른 것도 이렇게 고생고생 하면서 해야될? 와 다 끓겼어 흠 흠 흠 흠 컴퓨 왕 흠 아 아 아 으 으 와 날씨도 예쁘고 너무 예쁘다 지금부터 샬랑 차 주변 분과 신부 데뷔하기 아름다운 여식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스와 함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오늘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뭐야 이거? 도망갈 거야? 도망갈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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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초야 많이 왔다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제발 바닥에 드러눕지 마라 나초야 오늘 퍼포먼스 왜 이렇게 기니? 나초 골골골 나초 오 여기 털 빠지는 것 봐 오우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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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동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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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초 털이 더 묶기 전에 옷을 빨리 갈아입고 쉬어야겠어 오구 ㅋㅋ 곧 일정 여 샎 그리 즉 오구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오, 학교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. 아... 와 미쳤다 하늘 진짜 예쁘다 날씨 선선하다 엄청 덥진 않네 아까 더우스 뒤진 줄 알았는데 버블드가 얼마 남았지? 어? 빛도 주네? 여기가 여기야? 짜자자자 이거 무슨 티셔츠더라? 정신이 진짜 너무 부러워 이렇게 만져줘야 돼 화질이 왜 이래? 어느 순간인가? 물깨비빔밥 냉농에 찬포도에이드 너무 맛있겠다 대존맛 배고프니까 비빌 힘을 했고 너무 맛있겠다 밥 풀었구나 밥 풀었구나 너무 맛있잖아 단골이 됐으면 좋겠다 맛있다 맛있어 굿밤 식사 없을때들 아직은 남은 먹었고 제주도 갔다 온 거 같지도 않네 바다 한 번도 못 봤어 빨리 가자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가자 캐리어 정리를 해야 되네 피가 오지는 않네